등갈비에 물을 잠길정도로 붓고 1시간정도 핏물을 빼주세요 그리고 미리 육수도 끓여 넣었어요 들어가는 재료는 양파랑 묵은지 김치 정도인데 양파는 반개만 준비하고 김치는 1분의 4포기만 먹기 좋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핏물 뺀 등갈비를 기름없이 팬에 등갈비의 겉에 색이 변할 정도만 볶아주세요 색이 좀 변했죠? 이제 김치를 넣습니다 그리고 김치 국물을 한 컵 반 정도 그러니까 300ml 정도 될 거에요 붓고 그 다음에 양파를 반개 썰어놓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육수 1.5컵 넣고 뚜껑을 덮어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중력불로 낮추고 40분 정도 푹 끓여주세요 40분이 지나고 나면 딱 요런 모습이에요 김치가 물러질 정도로 잘 끓여졌는지 확인해보고 간도 좀 보세요 김치에 워낙 간이 있으니까 저는 간을 하지 않았어요 고기도 어떤가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그릇에 담아볼까요 고기도 있고 부드러운 김치도 있고 푸짐하니 좋아요 사실 전 고기보다 김치를 더 좋아합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김치가 부드럽고 맛있어서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다른 반찬 필요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만들기가 간단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김치 때문에 고기에 잡내도 없고 정말 맛있으니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좋아요 그래요 belég 드실게요 하나 truth 하나 audience 하나님 알아봤습니다 augmentation 하나님 감사합니다.